우리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? 70불 45불 아니야? 15불 받는다 그랬잖아 70불 아니야? 너랑 어렸어? 총 150불 아 진짜? 한 시간에 50불 줬어? 한 사람당 50불 맞아요 아 말 벌었네 아 잘했다 진짜 너희들 오늘 진짜 수고 많았고 진짜 고생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번만큼 나랑 유명이랑 썼어 맞죠? 아니 우리 적자야 홀룰루 가려면 한 명당 1,000불 아니었어? 340불 다 합쳐서 1,000불 아니었어? 한 명당 1,000불 한 명당 1,000불이라니까 340불 오늘 6,000불을 모아야 돼 6,000불 오늘 합쳐서 한 명당 50불 번 거야 잘 벌었네 이게 우리 오늘의 최후의 만찬이야 홀룰루는 호주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야 동현아 저 얼마나 많니? 하나 네 둘 이게 1불이야? 넷 여기 2,000불까지 있어 돈도 hook 돈 날라가 아니 오늘 500불을 보너스 받았는데 지금 남는 게 없어 50, 50, 50 50, 50, 50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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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765거든? 아, 나 받았네, 여기 있거든? 뭐야, 갑자기? 왜 받았어? 야, 너 500벌을 공짜로 받았는데 뭐야, 이거? 아, 더 왔네, 있네, 그래 850? 아니, 865 그리고 내꺼 865 865, 900, 915 아, 그러면 울룰루 톨게이트까지 갈 수 있겠다 울룰루 톨게이트까지 갈 수 있겠다 우리 그러면 울룰루를 12월에 갈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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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울룰루를 다음 생에 가자 2470 2470 어? 아니, 이거 400 빼면 2470 그러니까 오늘 거 빼고 내일 거 빼고 오늘 내일 숙소비 숙소비 진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영혼 없이 말한다고? 아니, 아니, 잠깐만,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밥도 좀 적절히 먹고 맞아, 이제 아끼 쓰자 근데 솔직히 야, 우리 오늘 그렇게 특별하게 먹은 거 아니야 아니, 아니, 오늘 솔직히 말고 말고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 앞으로요! 그러니까 이 파티도 파티고 뭐고 최후의 만찬이야, 이거 최후의 만찬이야 자, 최후의 만찬 그리고 품위 유지 품위 유지는 개뿔 다 모아 응 다 모으고 160불 너 어디 가서 벌어와 니 오늘 쓴 거 벌어와 확인해 봐 고고 도와주